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아직까지 폭염특보가 가시지 않았는데요. 태풍 12호 나크리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남해상, 서해상은 각종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상과 서해남부해상, 제주도 전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라남도까지 태풍경보가 확대되었고요. 그 밖의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남쪽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강한 바람까지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일부, 그리고 지리산에는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충청 이남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